삐리비리비리 삐리비리비리 삐리비리 어이구 전화가 왔네요 바로 한 끼 불당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딱 받으려고 하니까 뒷면에 보니까 바로 한 끼 불당점의 홍보 팜플렛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죠?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한 끼 밀키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리미엄 밀키트 전문점 바로 한 끼인데요 여기 보시면 타이틀로 설렘 가득한 맛있는 한 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키트 우리가 봉지에 따로 포장하지 않아도 바로 이 형태로 이 형태대로 바로 포장이 되어지는데요 너무 간편하게 손잡이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밀키트는 김치찌개용입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실제로는 약 40여 종의 다양한 한식 메뉴와 양식, 중식, 별미 요리로 밀키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이긴 만큼 밀키트가 대세인 시대죠 바로 우리가 식당에서 고급 식당에서 먹는 것 같이 밀키트로 포장을 해와서 집에서 조리를 하면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정말 손색이 없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흑돼지 불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스가 잘 되어 있고요 그대로 잘 포장이 되어 있네요 파도 친절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파, 가진 야채가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대로 간단합니다 예열된 팬에 식용유를 1,2스푼 정도 두른 뒤 불고기를 넣고 강불로 3분 볶아 주십니다 강불로 어우 소리가 그냥 맛있는 소리가 납니다 맛있는 소리가 강불로 강불로 3분 정도 볶아줍니다 예, 볶는 사이에 파채를 만들겠습니다 파채는 다른 곳에 들이제다가 파채, 파채 소스와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 줍니다 아주 간편하게 나온 것 같아요 파도 아주 고르게 썰어져 있어서 정말 맛있는 파채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3분 정도 한 다음에 양파를 넣고 2분 정도 볶아주세요 어우 양파도 아주 고르게 썰어져 있습니다 정말 간편한 것 같아가지고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캠핑 가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으면 군더더기 없이 맛있게 조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조리가 되고 있어요 원래 곁들여서 하는 건데 우리 딸이 파를 아직 싫어하기 때문에 같이 버무르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버무려서 맛있게 먹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 딸이 파를 싫어하기 때문에 파는 취향에 맞게 좋아하시는 분들만 같이 곁들여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맛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파채랑 캠핑 요리로 딱일 것 같아요 우리 여행 갔을 때 간단하게 정말 조리만 할 수 있게 이제 부탄가스로 불만 있으면 간단하게 정말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는 언양식 불고기 밀키티였습니다 5분정도 센 불에 끓여줬고요 이제 나머지 재료 양파랑 파가 들어있는 것을 다 넣고 나머지 고기를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센 불로 10분만 끓여주면 된대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맛있게 보이죠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오우, 너무 맛있어요 김치찌개 집에서 이렇게 끓으려면 이 맛이 안 나는데 고기가 맛있는지 재료가, 재료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는데요 오우, 너무 맛있어요 맛있고 김치찌개의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요 캠핑 같은 거 갈거나 혼밥 드시는 분들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캠핑 갈 때도 사실 간단하게 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런 재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 간단하게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또 혼밥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각종 김치라든지 고기 따로 사야 되고 이런 건 번거롭잖아요 요거 하나 딱 시켜서 드시면은 양이 또 많아요 그래서 한 두 끼 정도는 혼자 드실 수 있는 양이고 일단은 맛이 너무 맛있어서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